보니까 여기 이 가로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등도 너무 예쁘고 등에 비치는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저 뒤에도 이렇게 딱 정중하게 조명이 딱 있으니까 너무 멋진 무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! 얼굴이 더 예뻐요! 그렇죠 저런 얘기가 나와야지 또 신나서 너무 예뻐요! 정말 예술제에 딱 맞는 그런 공연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수 있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계속 앉아계시니까 추우실 것 같아요 좀 몸도 데우실 겸 같이 일어나서 저와 함께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에르노 올리보곡지 드릴게요 빛나세요! 피에르노 올리보곡지 드릴게요 춤도 추고 하 ello 네, 더 열심히 하겠어요 춤도 추고 하겠어요 Networkery 뒤 careers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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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